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 가는 길 되게 신나고 재미있는 곡인 것 같아요 리코더로 불기 전에 구기 보면 4분의 4 박자 점 4분음표 점 4분음표는 쏠쏠 쏠쏠 보통 4분음표면 쏠쏠쏠 쏠쏠 이건데 점 4분음표 점 4분음표 반이 거의 더해지는 거니까 쏠쏠쏠파미파솔둘셋 하고 이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보면 거의 도돌이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왔다 가는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쭉 보면 어? 못보던게 있네요 이게 뭐지? 랄라미레도 랄라미레도 여기 미레도 위에 3이 있어요 3 이게 뭐죠? 어허 이거 모르겠네 자 4분의 4박자니까 랄라까지는 2박자 됐죠? 그럼 몇 박자 남았어요? 2박자요 맞아요 2박자 남았어요 2박자 남았는데 음표는 몇개에요? 3개 아니 이거 3개야 3개를 어떻게 하라고? 2박안에 치라고 어? 음표 3개를 2박에 치라고요? 박자로 3자가 없으면 랄라미레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몇 박자가 돼요? 5박자가 되잖아 근데 요거 3개를 확 묶어서 2박자 안에 압축시켜 놓은거야 그래서 그거를 2박자 안에 쳐야 돼 불어야 돼 그래서 랄라미레도 미 도 도 솔 다시 한번 랄라미레도 미 도 도 솔 어? 아 셋단음표가 2박자를 이렇게 몰아 놓은거구나 네 맞았어요 이제 이해했죠? 근데 이제 8분음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분음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표를 3개로 압축해서 굉장히 신나는 빰빰빰빰빰빰빰빰 약간 이렇게 막 어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액티비티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? 셋단음표 근데 음표들이 4분음표로 3개가 모여있는데 요걸 2박자로 만들어라 자 오케이 자 그거 이제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즐겁게 학교 갈 수 있도록 반주를 같이 맞춰서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리코터 준비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거기까지 선생님 학교 너무 빨리 가요 막 뛰어가는 것 같아요 네 좀 빨리 신나게 가네요 자 솔솔솔 밤이파솔 자 일단 개 이름하고 손이 됐나요? 자 처음 보는 거라 조금 이렇게 어색하지만 한 10번 정도 하면 빨라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보시면 손가락이 막 뻗친다고 그러죠? 힘을 줘서 뻗쳐요 피아노 칠 때도 뻗쳐요 그래서 뻗친다는 건 힘이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힘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리코드에 힘 주라고요? 아니에요 부드럽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솔솔 파미파솔 솔솔 파미파솔 그렇게 해서 손이 가볍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리코드 막 흔들리지 않게 하고 선생님 이렇게 빠른데 텅깅 어떻게 해요? 개 이름이 있는다고 생각하면 솔솔솔 파미파솔처럼 혀가 안 움직여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두두두두두두 말하듯이 텅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넷 오케이 아까보다 조금 나은가요? 네 왜 그럴까요? 아니 저하고 똑같아요? 아 이거 똑같으면 안 되는데 아 그럼 한 번 더 하면 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도돌이표 점 두 개 빵빵 박힌 거 보여요? 도돌이표 몇 번? 두 번 하라는 거죠? 예 알겠습니까? 한번 도돌이표 하면서 밑에 것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준비 솔솔 파미파솔 두두두두두두두 소리 힘 빼고 힘 빼고 빠르게 따라가야지 오케이 둘 셋 넷 도돌이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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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 파 미 파 솔 미파솔도레파미래놀레 미파솔시시라솔미파미래놀레 미파솔시시라솔미파미래놀레 미파솔시시라솔미파미래놀리랄라미래놀미도더 한번 해볼게요. 자 라를 잡으시고 아차 이거 썸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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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는 그냥 랜데 미 썸밍 요기 미 썸밍 오케이 레디 고음이니까 높은음 낼 때는 썸밍을 해준다는거 썸밍은 뭐죠? 엄지 엄지 척 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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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척 자 랄라 시작 알겠습니까? 아는데요 선생님? 막 흥분해서 아는데요 네 맞아요 자 랄라 미 레 도 미 도 도 솔 랄라 시 도 레 하고 되는겁니다 고음 밑에도 또 나와요 랄라 미 레 도 미 도 도 솔 라 시 도 선생님 고기는 좀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높은 도 정도는 잘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앞부분 조금 빠른거만 조금만 연습하면 이 곡 되게 재밌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? 자 그렇죠 해봅시다 넷 셋 넷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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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둘 셋 넷 솔 솔 솔 파 미 파 솔 시 도라 시 도 솔 시 도 파 파 미래 미 파 솔 도 도 파 미래 도래 미 파 솔 도라 시 도라 시 도라 시 도라 시 도라 시 도라 시 도라 시게 와 이제는 자신감 생겼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잘 할 수 있어요 왜 머리가 스펀지라 쇼쇼 눈이 손이 쇼쇼 다 빨라요 다 빨라 나는 리코더 불기 싫은데 친구 빼고 근데 이 친구들도 해야 되는데 리코더를 해야 되는데 리코더가 얼마나 재밌는지 해봐야지 하는데 잘하면 재미있죠 못하니깐 재미없어요 하하하하 자 우리가 강의를 지금 한 23 4강의 하나 예 그 강의에서 막 하루 듣고 따라 하려니까 안되죠 앞에 가서 차근차근 차근히 가야지 차근차근 차근 예 그래서 차근히 들은 친구들하고 연습한 친구들은 쉬울 수 있고 몇 번 하면 빨리 투착 하고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여기부터 학교 가는 길 내가 좋아하니깐 이거만 들어야지 하는 친구들 그러면 써밍이 뭔지 손가락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미인지 렌지 맞는지 선생님이 옆에 없으니 맞나 틀리나 확인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안 그래?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솔라씨는 알텐데 솔라씨 도레까지는 알죠? 그 다음에 파미래도는 소리를 잘 내야 되고 구멍을 잘 막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네 마지막으로 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, 학교를 재밌고 신나게 갈 수 있어야 돼요. 이 곡을 재밌게 막 해서 우리 여러분들 실력을 쌓아주세요. 나는 이거 학교 가는 길 잘하는데, 잘하는데 우리 친구들 외우는 거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? 아니요, 저 절대 못 외워요. 절대 못 외워요. 나 이거 몇 번 하니까 선생님이 외워진 것 같은데요? 네,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게 좋아요. 외워놓으면, 자, 외우면 좋겠습니다.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자,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연습 마칠게요. 준비! 시작! 도돌이! 미파솔 자, 이 곡은 높은 미 소리 내는 써밍하는 연습이었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!